음악 전라남도가 청년창업농업인 175명을 선발합니다. 전남도립도서관이 2020년 도민과 함께 읽을 올해의 잭을 뽑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섬코디네이터로 키웁니다. 무설탕잼을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농촌청년사업가 김주호씨를 소개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잔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는 농업,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농업인 175명을 선발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으로 선발된 청년창업농업인은 3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줍니다. 또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농지임대, 영농기술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남도립도서관은 2020년 도민과 함께 읽을 올해의 책으로 황정은 작가에 디디의 우산 등 모두 4권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립도서관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지역도서관과 학교, 독서 동아리를 통해 추천받은 도서 가운데 디디의 우산, 선량한 차별주의자,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순재와 키완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의 책을 중심으로 독서왕 선발대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을 섬코디네이터로 키웁니다. 섬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은 가고 싶은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자신이 사는 섬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문객에게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섬 주민의 삶과 지혜가 담긴 명소, 체험, 먹을거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섬 주민 23명이 섬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맛은 그대로인데 열량은 낮고 혈당 조절이나 수화를 돕는 기능성 감미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물당으로 무설탕잼을 만들어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농촌 청년사업가 김주호 씨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과일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보통 설탕을 넣지만 이곳은 설탕을 쓰지 않습니다. 설탕 대신 쌀에서 추출한 국물당을 넣습니다. 쌀을 발효시켜 만든 당입니다. 국물당은 2016년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 전통식품 부문에서 동상을 받은 기술인데 김주호 씨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설탕 대신 국물당을 사용하면 당도는 기존 잼보다 약간 낮지만 과일 맛은 더 살아납니다. 또 국물 발효액에 포함된 유기산이 신진대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김주호 씨는 귀농인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기 시작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향인 고웅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앓고 태어났어요. 광주에서 좋다는 약점을 다 썼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제가 아무래도 아토피하면 환경문제, 음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고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환경을 바꾸니 딸의 아토피가 나왔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딸을 위해 잼을 만들면서 설탕 대신 조청을 쓰다가 쌀에서 당을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특허 출원도 마쳤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당뇨잼도 만듭니다. 이외에도 아침 대용 식품으로 인기인 고구마 라떼, 신선한 과일을 얼려서 갈아 만든 음료와 푸딩도 생산합니다. 생산한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활발합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 베트남, 홍콩, 중국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맛과 우리나라의 입맛이 비슷해서 아무래도 유럽 쪽 잼에 비해서 저희 잼을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협업을 통해 귤잼, 홍차잼, 밀크잼 개발도 활발합니다. 단맛은 덜하면서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무설탕잼으로 농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김주호 씨. 차별화한 기능성 상품 개발로 귀농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전라남 도가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새해부터 제도와 시책을 대폭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정리해드립니다. 전라남 도는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개 분야 모두 135개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먼저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을 지원합니다. 시군 청년센터를 늘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업체에 최대 3억 원까지 특별 보증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줍니다. 어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또 해양 쓰레기의 수거 운반을 위해 해양 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수산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 장비 시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고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늘립니다. 어르신 쉼터인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비를 주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고 졸업 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다문화 엄마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에게 분양하고 참배했습니다. 2일과 3일 목포, 순천, 여수 등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남 경제발전을 다짐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어 6일 도청 공무원들과 시무식을 하고 새해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자재사업평가에서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로는 강진군과 신안군이, 농협은 순천농협이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블루바이오 전남을 주도할 9건의 바이오의약 분야 신규 R&D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클러스터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오 기반 면역제어시스템 개발, 생물모사 기반 청색기술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등 이번에 발굴된 9건의 기획과제가 앞으로 국비사업과 국가공모사업에 반영될 경우 블루이코노미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바이오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문화건강재단이 오는 28일까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역문화예술과 해외교류, 공연예술창작,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 청년예술가활동 등 7개 분야로 사업비 규모는 31억 원입니다. 응모자격은 전남의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도청 갤러리에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민경숙 작가의 2020 극사실화 기획전을 엽니다. 비닐주머니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열한잼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일념통천 뜻을 세워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해 도민과 함께 전남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힘차게 뛰는 전남도정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